마지막irk 스테이 뭐에요? 근데 추석은 보통 그런거 하지 않나? 뭐? 가족들끼리 모여서.. 늦놀이! 맛있는 거 먹고 모이면 항상 아윳대 틀어놓고 맞아요 저도, 한만ø 집 가면 아이고 이스타나 올려볼까? 음... 어이, 참 그래... 나지구먼! 아버지! 아이고 우리 찬이 잘 그리네 응, 그러네 아버지! 찬아, 내 나이 때는 나는 힙합이라는 춤을 배워줬어 한번 배워줄까? 힙합이 뭐예요? 힙합! 내가 가르쳐줄게 어, 네 너 이 춤은 망지춤이라고 불러! 망지춤! 아, 아빠 그거 사준다며! 아, 뭘 사줘 아, 사준다며? 뭘 사줘? 뭘 사줘? 사준다며? 뭘 사줘? 나중에 알려줄게 뭘 사줘요? 아빠! 어? 아빠! 막내 아들! 막내 아들! 아빠! 왜 이렇게 써? 막내 아들이 안 본 사이에 나왔던 것 같아 아빠! 아빠 어디 갔다 왔어? 그 같아 아버지! 어 막내 맞아요? 아빠! 아빠! 야, 방찬! 아빠! 조용히 해 아,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막내님한테 무슨 말이야? 말해버리셔, 어? 막내님 뭐? 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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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디 갔다 왔다! 아빠! 장 보고 왔어요 장 보고 왔어! 찬이 요즘 운동해? 어? 찬이 요즘 운동해요? 요즘 어린이 수영을 보냈더니 아, 어린이 수영을 보냈더니 이렇게 하고 왔어 아, 어떻게? 뭐라고요? 왜 이렇게 살이 쪘어? 하하하하 돼지! 하하하 찬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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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둘째야! 아니, 하루 맞아맞냐고! 진짜야! 너가 줘, 진짜 줘! 알아서 진짜 줘, 둘째야! 찬이 제일 좋아! 너 다쳐, 임마! 아빠! 아들아, 오늘 아기는 언제 오냐? 아, 우리 자기요? 우리 베이비는 베이비 우리 베이비는 엄마 언제 와! 지금 촬영이 조금 늦게 끝나서 이제 곧 올 겁니다 다운 주에도 기대하 쇼쇼쇼! 맞혀요! 쇼쇼쇼! 우리 베이비 언제 오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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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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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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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베이비 왔어? 어휴 아들, 잘한 거 왔어? 아유, 아유, 난 잘 지냈지, 너는? 뭐하고 왔어? 오늘 열심히 했지? 베이비! 어! 베이비! 왔으니까 뽀뽀! 베이비? 어! 베이비 우리 부부야, 베이비야! 베이비 우리 부부야, 베이비야! 베이비 우리 부부야, 뽀뽀! 베이비, 뽀뽀! 며느라가 우진이 서울을 때 보내야지! 어! 네, 어머니! 그래! 형, 꼴대 했다 했어요! 뭐, 뭐, 뭐? 꼴대 아들, 일로 와봐! 응! 꼴, 꼴대 했다 했어요! 어머니, 아니, 어머니! 엄마! 아들, 법대 갔더니 거기서 꼴찌하고 있는 거야? 엄마, 나 법대에 3학년이야! 3학년? 아, 이 학교 있구나! 야, 학교에 꼴등이 어딨어? 어, 우리 둘째! 아, 공부 좀 그만해! 앉아! 깨끼러 왔던 공부 좀 해라! 깨끼놈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참, 누구, 누가, 지금? 사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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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며! 어? 응! 맞고 싶어? 어? 어? 아빠한테! 아빠한테! 아, 아빠한테! 아, 아빠한테! 뭐 다른 말이 없어! 안돼! 아, 우진이 공부 잘하고 있지?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애비가 돼서 그러고 관심이 없냐? 어머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머니! 너무 똑같은데? 아버지야? 어머니! 어머니! 귀 아빠 꼭 빼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귀 아버지! 아버지한테 어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잘 빼주시는구나? 아, 아버지 뭘 흘리고 다녀! 왜 우리 둘 다... 이거는 내 수염이야! 아, 수염! 아, 수염 좀 깎아요! 아, 우리 호칭이 베이비야? 베이비야,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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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둘째는 언제 오냐? 아, 둘째가 이제 섹시 데려온다고 했는데 우리 베이비만큼은 이쁘지 않은데? 아, 머리카락 해봐도 되는 거냐? 아유... 고생아, 와라! 베이비! 엄마, 아빠 뽀뽀하는 거 보고 싶어! 나도 어린놈이! 엄마, 아빠, 어린놈이! 아, 뭘 어렸어! 어린놈이! 오랜만에 아기 앞에서 무슨 뽀뽀야 뽀뽀! 어허! 아이고 우리 둘... 뭐야? 아유, 받아. 뭐야, 아빠. 방금, 아빠! 상원이 아니고 엄마야 이런... 아, 섹시 데려온다면서! 뭐야, 뭐야, 뭐야? 말을 안 듣는다고. 아, 안 듣는데! 섹시 데려온다. 섹시러 어디냐? 자연아빠. 아, 자연아! 예전 섹시가 어딘냐? 바로 길! 섹시가 아니고, 섹시! 아, 섹시! 섹시! 섹시는 이런 거고. 섹시가 있어. 섹시. 섹시 속이야. 섹시. 에이 카메라 등진 말고 카메라 등진 말고. 아마추어야 섹시여. 섹시라고? 섹시대로네 하면서 왜 공주를 데려왔어 피오나 공주. 삼촌 안 떠나서 밥 말이야. 야 진짜 이리 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요새 말 안 듣는다며. 아니. 극성이야 요즘. 그래서 삼촌이 마트 갔다 오는 길에 맛있는 거 사왔어. 고마워. 맛있게 먹었어. 이놈의 자식. 먹을 거 끼얹어 버려. 할머니가 제일 무서워. 자태 형이 너무 무서워. 할아버지. 혼내셔야죠. 아 그럼 혼내야지. 그래 애들 좀 혼내봐. 야 니 머리 너 왜 염색했냐. 아 이거 염색 아니에요. 이거 요즘 인싸템이라고요. 연대가 그러면 어떻게 되시죠? 연대가. 연대가 어떻게 되시죠? 12살이 많아서 제가 그쪽보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아 제가 올해 51입니다. 아 51세요? 아 형 형. 왜 왜 왜 왜. 아 왜 아빠 왜 자꾸. 아버지 그만하세요. 자꾸 왜 작은 엄마한테 관심을 가지고. 옆에 엄마는 어떻게 하고요 아빠. 베이비 베이비. 아니 형 형 형이 나 베이비밖에 없어. 아빠 대파로 막았어. 난 베이밖에 없어. 베이밖에 없어. 나도 베이밖에 없어. 우리 잘하자. 베이밖에 없어. 우리 잘하자. 앉아. 여기 앉아. 여보 여보. 이게 우리 찬이야. 아유 너가 찬이구나. 찬이 잘 지냈어. 찬이 손. 안녕하세요. 작은 엄마 손 줘야지. 안녕하세요. 아 작은 이모 어디서 봤는데? 보여?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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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정 PD. 아 작은 이모 내가 사우나에서 봤는데. 아 그 등판에 용이 있고 막. 아니. 여보. 우리 동서 수염이 좀 났네. 동서. 아니 내가 봤다니까 사우나에서. 동서. 아 그런 거 얘기했으면 어떡해. 여보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마디만 너무. 베이비한테 그러지 마. 알았어요 아빠. 너희 엄마 이전에 내 여자다. 아 아빠. 아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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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좀 해. 아유 창피해 죽겠어. 아 진짜 주책이야. 어머니. 어머니는 옛날에 아버지랑 연화하실 때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고? 웬수라고 불렀어요. 아 웬수. 웬수. 아 애칭이지. 내가 아직까지도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어머니 근데 혹시 제 엄마야 아니면 얘 엄마에요? 어? 얘 엄마 아니. 며느리잖아. 내가 며느리야? 엄마가 며느리잖아. 아 내가 며느리구나. 무식하신가봐요. 우리 첫째 우리 공부하느라 배 많이 받으셨는데. 저 서울 법대 다닙니다. 법대에서 곰 베이비 가르죠? 네. 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형님이랑 너무 다르다. 아 곤충학자구나. 타블르는 곤충학자 아니니?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공부하러 가자. 근데 우리 수정님들 뭐 안 먹어요? 다녀와. 저한테 좀 보시죠. 자꾸 내 아내한테 시켜드리지 말게. 내가. 내 남자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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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있어. 근데 왜 주기가. 어? 잠깐만. 잠깐만. 왜? 그럴 수도 있지? 뭐야? 내가 오늘 우리 동서랑 같이 가서 50도 만나겠다. 누구 한 거야? 나랑 나랑.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목콩 가르지 말이야. 야. 윷놀이다. 와. 와. 네. 명절하면 명절의 꽃 윷놀이 아닙니까? 이게 터치였군요. 준비. 시작. 에잇. 엄마. 엄마 어떡해. 어? 다음 편까지 풍선 유지? 다음 편까지 풍선 유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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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아. 우리 여봉봉. 아. 여봉봉. 여봉봉. 잘 해볼게. 단단하세요. 아버지. 우리 여봉봉. 동월. 팀 손 묶기. 아. 동월. 동월. 저기. 아 이거 보기 좋구나. 여기 카메라 나오나? 아 잘 됐구나. 할머니 진짜 잘하신다. 여보. 호박 고구마. 그래. 어머니. 고구마요?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달달하네. 호박 고구마. 아 우리. 호박 고구마. 아 왜 이래? 에잇. 오. 오케이. 잡았다. 아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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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작은 엄마. 작은 엄마.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죠. 사랑하셔야죠. 사랑했었어요. 3명 갔다 오신 거죠? 이거 안 좋아 보이는데? 뭐 애교 써 있는 거 같은데? 뭐야? 정확한데? 팀에 3회. 팀에 3회. 팀에 3회라고 써 있는데요? 뭐야? 자 하나. 하나 둘 셋. 승민이 애교 뭐지? 민현대 애교 뭐지? 자 다음 거. 하나 둘 셋. 입구. 입구. 자 마지막. 이게 무슨 애교야. 이게 무슨 애교야. 이게 무슨 애교야. 자 잘했다.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다음 턴. 다음 턴. 다음 던질 때까지. 좋아 우리 차례다. 자 막내야 너부터 가자. 도 걸릴 각이다 이거. 막내 파이팅.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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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멤버들. 잡았다. 우리 옆에서 지켜보고. 세비급인데. 너 팔 어떻게 해. 어 이래. 됐어 됐어 됐어. 잡았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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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손주가 힘이 조금. 오케이. 갈게요. 야 역시 우리. 아. 좋았어. 잘했다. 잘했다. 막내야. 막내가 힘이 조금. 막내가 우리 막내 힘이 조금. 자 이제 어머니 아버지 마세요. 이제 빼도 돼 빼도 돼. 둘이 같이 해볼까? 둘이 같이 해볼까? 둘이 같이 해볼까? 그래.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우후. 자기 먼저 해. 아우. 아우. 잘한다. 우리 한 번 더 하면 돼 자기야. 다. 그러네요 애교해요. 잡았으니까 한 번 더 하자. 어머님. 장바오셨어요? 이거 뭐야? 맞대다. 영기네 텃밭에서. 어머님. 맞대다 그러셨어요? 아니야. 영기네 엄마 텃밭에서 온 고구마 호박이야. 이게 뭐야? 그렇지요? 어머니. 고구마 호박이요? 호박고구마에요. 호박고구마에요. 호박고구마요. 호구. 호구. 호구마요 어머니? 호박고구마요. 호박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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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 정사 났구만. Kanyee. 너무 좋았는데요. 왜 왜? 좋았는데요? 하나 둘 셋. 하나. 와 잘했다. 왜 이렇게 던졌잖아요. 아 다시 해. 거의 배우 형반. 다시 해. 거 왜 이렇게 던져. 아 다시 해. 같이 던져. 와 이건 인정해. 이건 인정, 이건 인정. 어차피 우승은.. 어차피 애교는 너. 아 뭐야. 어차피 애교는 너.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 잘하네. 아 귀여워. 아 귀엽다. 오케이. 뭐 아니면 너 그래. 뭐 아니면 너. 뭐 아니면 너. 오케이. 5분간 캐릭터 교체. 아 그러면 이렇게 할게 그러면. 자가. 아 아깝다. 킵고잉 그로맨. 안녕히 계세요. 웃겨줍니다. 귀엽다 귀엽다. 5분간 말 할게요. 홍볼 너무 열심히 해서 머리가 아프네. 안경 좀 줘봐. 막내요. 에곱지 않으신 선. 곱지 않으신 선 안돼. 곱지 않으신 선 안돼.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아빠 엄마야. 내가 엄마야. 아니 아들 곱지 안으신 선은 안돼. 아니야 멋있어. 어 멋있어. 조재야. 조재 못 꺼내니. 왜 불러. 아 그만보려고! 아 그만보려고! 빨리 던져! 할머니 할아버지 마요 더웁니까 소리 소리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자 하나 둘 셋 셋! 아 귀여워 아 귀여워서 내가 봐준다 끝났나요? 끝났네요 이 에미가 왜 안 던져? 자기야! 그만! 자기야! 자기야 참아! 자기야! 아프다 하나 둘 셋 과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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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면 좋네 한 사람이면 좋네 오 마이 갓 나 이거 예감이 안 좋아 뭐야 저거 뭐야? 우와 저거 신기한 말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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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저 신문물 아니야? 신문물 신문물 하나 당분간 etwas 신문물이야 신문물 자 이거를 안경이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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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술 안에 먹으라고요? 네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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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이좋게 드세요 자 하나 셋 할까요? 하나 둘 셋 7 9 8 7 구워! 야 이거 너무 웃겨 미쳤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이거 10초 안에 못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 10초 안에 못 먹어! 그냥 이거 실패로 준 미션이에요! 실패로 준 미션이네. 재밌어요 승민이 언니? 올만해! 올만해! 너무 웃겨! 왜 뱉지? 아 근데 웜키야 이거? 내가 해보고 싶다. 야 너 이거 갖다 놔 갖다 놔. 이 판을 뒤집겠습니다. 확인할게요. 알아! 형 우리 여기서 노래 불러주고 있을게. 네. 오늘 많이 귀엽다. 내가 귀엽다. 짠 짠 짠 짠. 그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윤흘리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우승팀은 엄마 아빠팀입니다. 심리의 뽀뽀. 엄마. 어머니 재밌으셨습니까? 아유 재밌었다. 할머니 오랜만에 봐서 좋았어요. 으흐흐! 할머니! 용돈 용돈! 뻥치지 마라. 용돈! 할머니 용돈! 용돈! 할머니 용돈! 아이 철없는 놈들아! 엄마 용돈! 할머니! 저부터 드세요. 자 우리 둘째가 하고 싶은 거 있다면서! 뭐 하고 싶니? 우리 또 간만에 오랜만에 모였잖아요. 그래 간만에 오랜만에 모였지? 사실 오기 좀 그랬는데 왁상 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아! 오! 가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 우리 둘째가 여기 또 앞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 보여드리려고 뭐 준비했다며. 안 끼잖아. 아 그래. 저 카메라 준비했어요 카메라. 카메라 준비했어요. 아 우리 앨범 도망가네. 사진 찍어야 돼요. 앨범 도망가네. 이 순간에 사진으로 남기자. 좋아요. 좋아요. 자! 할머니 가운데로 가세요 그럼. 아이고 그래. 할머니 그거 해요? 어. 얼굴 책? 아니 인스타그램에. 우와! 할머니 있자네. 이거 찍어서 얼굴 책에다가 내가 올릴 거예요. 어. 아구 엄마! 그러고 있으니까 귀신 같아. 약간 내려오고. 귀신이야. 맞아. 엄마! 엄마 머리 못한 거야. 어? 여기가니까. 아니야. 어. 이뻐 이뻐 이뻐. 어? 어? 구독 괜찮은데? 어머니. 야 그 가운데로 쏙 들어갈게. 둘째 철 다 가고. 알게. 말이 너무 많아. 오케이 오케이. 말이 너무 많아. 어 타이머스 정했어. 타이머스 정했어. 자 하나. 둘. 셋.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즐거운 한가위 보냈어요 보냈길 바래요 즐거운 한가위 보냈어요 남은 생.. 아 남은 생이 아닌가 남은 2019년도 화이팅 화이팅 즐거운 한가위 파이팅 즐거운 한가위 scoring bru는 한 segunda 발jug craftsman 혼이 있는 200원 정보수 받uep Pepper 공용 흔